어 안녕하세요 예 또치와 마이콜 공포방송 넘버원 아프리카 bj 작가고 있네 이 씨불롬 이 씨불롬이 진짜 소설장 여러분들 이제 시작했어요 어 그 뭐냐 지금 영화에서 혼숨이 그 시라라고 지금 개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음 실화가 아니에요 실화가 아닌 것이 뭣 때문에 그러냐면 작년 15월 달인데 15월 달인데 그때 그런 bj들이 또 없었고 그런 bj 자체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뭐니뭐니 해도 내가 아프리카 운영자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예 그런 bj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런 bj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그 영화 이런 사실 자체도 없었대요 아예 자체 자체도 아예 없었고 그냥 그냥 영화다 영화인데 그냥 그 정도 그리고 거기 영화에 보면은 자양도라는 것도 나와요 자양도 자양도 자양도라는 곳이 나오는데 자양도라는 것도 존재하질 않아 자양도라는 것도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 삼촌께서 우리 할인삼촌께서 말씀을 또 이렇게 혼숨 노잼이냐고 개노잼 행노잼 짜증나 진짜 함부로 할 뻔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실한 줄 알고 볼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다 이 공포매니아 분들은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게 그런 bj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bj가 존재하지 않았어 아시라 손님 초콜렛도 5개 감사해요 아이고 음 그런 bj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지 존재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게 내가 참 희한한 것이 그래 그런 bj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어 존재하지도 않았고 작년 15년 또 작년 11월인 12월달인가 11월인가 12월달인가 그 일이 있었다는데 그때는 우리가 우리도 그때 방송하고 있을 때인데 그런 bj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음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근데 사람들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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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한 줄 알고 이렇게 개봉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저 관객 그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 다 개 짜증나지 다 실한 줄 알지 저거를 저런 내용은 웃기지 저게 잘못된 거지 안그래요 아 손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 혼숨은 여러분들 보지만 진짜 재미없어 우리가 오늘 보러 왔다 왔거든 진짜 개 짜증나 개 짜증나 또 꽥꽥이 어 괜찮았다 드립 괜찮았다 진짜 재미없어 괜찮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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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